오늘의 미끼는 고등어입니다. 풍벌 두개를 지금 이쪽 바닷가에 던져놓을 예정이구요. 배가 왔다갔다 하는 곳이고 이쪽에 던지는 딱이 있네요. 자전거의 복싱 미션입니다. 지금 통바를 던져려고 왔는데요. 던졌습니다. 지금 통바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르다 벌렸다. 아 벌렸다 이거. 오 올라왔네? 우와 낚시! 우와 낚시! 이야! 아빠 낚시 나한테 줘! 크다 커! 엄마 줘 엄마 줘. 빨리 가! 올라와! 뭐야? 올라와 올라와. 첫 손이 좋네요. 형님. 엄마 선거가 사고 싶어서 이거 찍고 있는데? 엄마 이거 찍고 futur lit. 혼똡 평소. 응. 유지아 잠깐만. 아이토랑 탈수. 혼똡! 혼똡! 할 수 돼요. 어르어어. 아니해줄게 할 것. 아냐아냐. 布? 화려향! 손! 아 저거 봐. 아냐아냐! 알았다. 아릿티킨! 아빠 이거 먹을까? 응. 아빠 이거 먹을까? 네 네. 밥에 먹냐고 그거 진짜 먹으려고 들고 가던 건데 주워! 뭐해 봐요? 이거 왜 그래? 우와, 팔쪽보다 커! 그치? 머리가 더! 낙지에 다들 몇 개 가요? 5개 8개? 오징어 10개 제가 좀 더 그림을 도와줄ечение 뭐? 저기, 뭐, 저거 그냥 그치지? 뭐? 봐봐! 뭐? 뭐야, 좋아! 그냥 좋아! 뭐야, 있어? 좋아? 오케이, 여기 잡으러 출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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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뭐 해? 뭐, 뭐하고? 뭐야... 양녕이 해주세요 열심히 저 nodig 고추, 아 좋아요 고추 아 셀 수 있네 물 조금만 물 조금만 물, 물, 물 물 물 고추 물 물 물 물 물 물 뭐 좀 먹을까요? 좋아요 깻잎이 어떻게 보여? 깻잎이요? 깻잎이 더 모르냐? 물을 잘 채웠는데 의심부장이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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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